자기네 신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신문 측으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사랑하는 어머니, 오늘 이날의 일까지 나와주시고 예전의 기조로 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이 넘치는 가족을 위해서 그 기회에 이곳을 보셨던 것 같으십니다. 저희 어떤 사람을 담아서 진심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신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님께 인사. 축하드립니다. 우리 오늘의 일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의 사회선수연수님의 신설책 모형으로 예수입니다. 젊은한의 부모님, 지금까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내 고생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. 꼭 행복한 가지만 이어서 부모님의 사랑에 부담받아가겠습니다. 여러분, 다들 만나서 진심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친한 친구 부모님께 인사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. 이만 가득 따라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친한 친구, 박영훈님의 인사! 네, 고맙습니다. 자, 이제는 오늘 1부의 시기의 마지막 순서인